동거 팔공산과 달성군 일대에서 재배되는 미나리는 잔류 농약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검사는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센터, 구군위생과가 합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팔공산 지역과 옥포, 화원 등 미나리 재배농원에서 생산 판매되는 미나리를 무작위로 채취해 잔류 농약 250종과 유해 중금속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유통 중인 미나리는 모든 항목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미나리는 생체로 먹는 경우가 많은 만큼 충분히 잠길 정도의 수돗물에 5분간 담가두었다가 물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3회 정도 세척하면 더욱 안전하게 미나리를 먹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